그 다음 우버 소식입니다 우버 투자들 정말 많은데 이번에 놀러가서 이런 차량 공유 플랫폼에 아주 위력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랩이니 뭐 얀덱스니 이제 디디니 카카오택시니 그런거 옛날에 다 없고 그냥 우버가 전세계 계속해서 사업했으면 진짜 우주 최강 기업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버가 첫번째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2월 14일 자 바로 이게 나온 소식인데 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진행한다는 소식이고 여기에 나와있는 성명문에 따르면은 우버 cfo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승인한 것은 회사의 강력한 재무 모멘텀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주식 기반 보상을 직원들에게 주고 있는데 이 주식 기반 보상을 부분적으로 상세하는 조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주식수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자사주 매입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버는 이제 꾸준히 매년 신규 자사주 매입 정책도 발표하고 얘네가 이제 돈도 잘 벌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앞으로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되면은 우버도 한 5년 내 배당도 지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버 현재 프리마켓에서 약 8%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S&P500 기업 중에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프트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해프닝도 있었는데 리프트에서 실적 발표를 잘못해가지고 시장 끝나고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60% 70%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해프닝 이야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프트는 매출 그리고 얘네는 이제 또 결제액이라고 하죠 이 부킹스 이게 또 중요한 지표고 얘네가 여전히 적순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에비타를 좀 수익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매출, 결제액, 에비타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에비타 마진도 리프트는 이번에 1.8% 기록했는데 우버는 7.5% 기록했거든요 최근에 리프트가 아무래도 사용 유저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좀 더 적은 모습인데 이게 마진이 올해 50BP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을 때 주가 60%, 70% 상승했던 이유가 이게 50BP 확장이 아니라 500BP 확장될 것이다 라고 실적 발표 자료에 처음에 나왔어가지고 얘네가 이게 마진이 500BP 개선되면 우버하고 거의 필적하는 마진율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급격하게 반응했는데 바로 정정하면서 주가가 막 흘러내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프리마켓의 20%대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전반적으로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 드디어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긍정적인 코멘트도 있었고 가장 흥미로웠던 거는 리프트가 약간 후보하고 차별화를 두는 서비스를 이게 상당히 평가가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거 출시한지 몰랐는데 전 리프트를 이용을 안 해봤으니까 미국에서 이거 이용해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네요 리프트에서 지난 9월에 우먼 플러스 커넥트 기능이라고 이거를 출시했는데 오늘 발표에서 이걸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먼 플러스 커넥트 기능이 뭐냐면 여성 및 성소수자 고객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 드라이버를 매칭해주는 기능인데 이게 약간 여성분들은 택시를 탈 때 뭔가 조금 택시 기사가 좀 범죄자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이렇게 여성이나 성소수자 고객과 여성 그리고 성소수자 드라이버를 매칭해주는 기능으로 인해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발표가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리프트가 다 IPO하고 한 번도 투자자 행사 인베스터데이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6월 6일에 처음으로 투자자 행사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투자자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기업이 뭔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기대감을 월가에서 조금 갖기 시작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리프트가 오늘 프리마켓에 현재 20% 가까이 상승 중인데 실적 발표 직후에 60% 상승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에비타 마진이 500BP 확장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컨퍼런스 콜 시작하면서 정정하더라고요 50BP 확장인데 우리가 오타를 쳤다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흘러내렸는데 약간 이때 사신 분들은 이거 거의 뭐 증권사기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버 현재 프리마켓에서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리프트... 아니 우버가 아니죠 리프트 그래서 리프트도 이제 조금 사업이 이게 진짜 망하는 줄 알았는데 망하진 않나 보다라는 시장의 그런 시선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리프트 여전히 IPO 했을 때가 IPO 90달러에 했었던 것 같은데 75달러였나 90달러에 했었거든요 현재 주가 12달러니까 진짜 마이너스 90% 수준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사상 최고가 다시 돌파하는 날이 올까요? 이거는 시간이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얘네가 2023년 3월에 그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업하셨던 분이 CEO로 오셔가지고 약간 그 이후로는 주가가 더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6월 6일날 투자자 행사도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하니까 리프트도 뭔가 좀 부활의 기대감이 시장에서 점점 생겨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리프트 오늘 투자의견 JP모건에서 바로 업데이트 했는데 투자의견 중립 제시하고 목표 주가는 2달러 상향 조정한 13달러 내놨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노동시장 공급 순풍으로 승차, 결제액, 앱 있다 모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리프트가 기존에는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드라이버를 구하지 못해서 드라이버들한테 인센티브 주느라 약간 마진이 좀 악화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많이 개선됐고 수요와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공급 효율성과 모먼 플러스 커넥트와 같은 전략의 진전 그리고 초기 프리 캐시 플로우 창출에 우리는 고무되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관점에서 무보하고 달리 진정한 차별화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꾸준한 전략을 내놓고 꾸준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기능 상당히 신선합니다 모먼 플러스 커넥트 이런 기능이 있으면 저는 좀 이용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남성이어서 이거 이용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